크리스천 가족 황신혜 오 삼광빌라 kbs2 주말드라마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시편 62편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인천의 3대 여신 컴퓨터 미인 1980년대를 대표하는 배우가 누구냐고 하면 원미경 이미숙부터 시작해서 여러 배우들 이름이 나오겠지만 1980년대를 대표하는 미녀가 누구냐고 하면 십중팔구 황신혜를 꼽는다 kbs2 주말드라마 오 삼광빌라 출연 중 ceo로 출연 중인 황신혜 한편 오 삼광빌라는 다양한 사연을 안고 삼광빌라에 모여들었으나 토지대감 순정 전윤아의 집밥냄새에 눌러앉게 된 사람들이 서로에게 정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왁자지껄 신개념 가족드라마다 친엄마 친딸임을 모른 채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모녀 딸을 잃어버린 황신혜가 전윤아가 데리고 있는 친딸을 어떠한 방법으로 찾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는형님 에피소드 황신혜 첫 불륜드라마 애인 전윤아가 황신혜와 남편 유동근의 키스신을 봤을 때의 기분을 털어놨다 9월 26일 방송된 JTBC 아는형님 에는 KBS2 주말 드라마 오 삼광빌라에 출연 중인 배우 황신혜 전윤아가 출연했다 황신혜는 유동근과 과거 애인이라는 드라마에서 함께 연기했다 황신혜는 애인이 첫 불륜드라마였다 불륜이 미화가 돼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컸다 그래서 국정감사까지 올랐다고 그 당시 얼마나 화제였는지 말했다 전윤아는 정말 신기한 게 보고 있는데 같이 설레는 거다 상대 배우가 너무 이쁘니까 같이 설레면서 봤는데 숨이 멎은 건 키스신이었다 키스신이 갑자기 나오면 깜짝깜짝 놀랐다고 했다 연기자니까 이해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전윤아는 다른 건 다 이해했다 그런데 키스신 현장을 내가 목격했다 안 봤어야 하는데 얼마 전에 재방송까지 하더라 근데 그걸 또 봤다며 키스신 만큼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 유동근의 반응에 대해 전윤아는 절묘하게 같이 안 봤다 혼방도 재방도 나만 봤다 왜 안 보냐고 했더니 뭘 봐 하다라고 전했다 황신혜가 같이 연기하는 사람끼리도 그렇구나 라고 하자 신혜야 우리 그때 신혼이었어 전윤아는 우리 그때 신혼이었어 너 같으면 좋겠니 라고 대답했다 또 무지하게 참았다 지금 같으면 신경 안 쓰는데 그때는 나름 신혼이었으니까 라고 덧붙였다 전윤아는 황신혜가 유동근이 은근히 유머러스 하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멘트를 잘 하더라 설레게 하는 게 있다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스타일이다 라고 칭찬하자 황신혜를 많이 바라보기도 했다 황신혜 그녀는 누구인가 본명 황정만 출생 1963년 4월 16일 나이 57세 고향 인천광역시 중구 학력 인천인일여고 졸업 인학공업전문대학 항공운안과 중퇴 종교 기독교 소속사 SMCNC 가족 어머니 박지은 남동생 황정은 여동생 황정애 딸 이진이 모델 이진이 어린 시절 이진이 2014년 17살 이진이 딸은 가장 친한 친구 배우 황신혜가 모델인 딸 이진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황신혜는 2014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짧은 글과 함께 이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황신혜는 이진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머리를 맞댄 채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화려한 패턴의 에스닉 원피스는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2020년 23살 이진이 2020년 10월 24일 모델 이진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검은색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진이는 흑백 사진을 뚫고 나오는 미모를 자랑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름다운 비주얼로 모델 포스를 뽐내는 이진이가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이진이는 배우 황신혜의 딸로 매일 불금, My Mad Beauty 2, 너의 여자친구, 드라마 스테이지 직립보행의 역사 등에 출연했다 배우 황신혜가 딸인 모델 이진이와 데이트를 즐겼다 황신혜는 10월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 만에 울 애기랑 데이트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외식 중인 황신혜 이진이 모네의 모습이 담겼다 이진이는 모델답게 직접 만든 마스크 스트랩과 화려한 목걸이로 패션 센스를 더했다 이진이 역시 올 블랙만 입다가 갑자기 올 핑크라는 글과 함께 황신혜와 함께 있는 듯한 사진을 게재했다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이진이는 엄마 황신혜의 우월한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모습이다 MBN 우다사3 출연 중 김용건 황신혜 커플은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3 뜻밖의 커플의 가상 커플로 출연 중이다 김용건 황신혜가 남다른 케미를 뽐냈다 황신혜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캠핑을 즐기고 있는 김용건과 황신혜의 모습이 담겼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두 사람의 다정한 분위기가 훈훈함을 자아낸다 주요 출연작품 KBS2 오 삼광 빌라 푸른 바다의 전설 KBS2 SBS 2016-2017년 열애 SBS 2013-2014년 닥치고 패밀리 KBS2 2012-2013년 총각내 야채가게 채널A 2011-2012년 즐거운 나의집 MBC 2010년 공주가 돌아왔다 KBS2 2009년 천생연분 MBC 2004년 위기의 남자 MBC 2002년 2000년대에도 신성호와 위기의 남자라는 MBC 드라마로 시청률 30%를 찍었다 수상 경력 MBC 연기대상 신인상 아버지와 아들 1984년 그림의상 최우수 여자 연기상 애인 1996년 MBC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애인 1996년 MBC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신데렐라 1997년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신데렐라 1998년 등 다수 드라마와 예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황신혜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이ám 사 suggested 예수 믿고심 스 photographs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